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야 되니까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침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게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좀 우습게 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내도 나오고 아니어도 나오겠지만 내라는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많이 싫어한다 아니면 미워한다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좀 우습게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얼마나 요사이 요사는 기사를 보다 보면은 교회 이야기가 일반 기사 이렇게 나오고 해요 그래서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이런 기사를 쓸까 하는 질문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좀 창피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윤리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미디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고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 회개할 것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일괄성 있게 그 반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13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미워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저녁을 항상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모이면 밥을 먹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심의했던 봉사했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제 사시는 학교 선배의 누님이신데 이렇게 정말 허신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음식을 만드시는 것을 그분이 음식을 잘 만드세요 한국 음식도 잘 만드시고 일식도 잘 만드시고 서양식도 잘 만드시고 중식도 잘 만드시는데 한 번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잘 하셔서 누군가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요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참 요리의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음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 중국 음식은 정말 그냥 왁에다가 기름 넣고 볶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비행기와 땅에 있는 책상 빼고는 다 음식 만들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음식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가는 화교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차이나 제이드가 그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가는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같은 중국 음식인데 맛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백인들이 가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느낀 건데 갔는데 다 미국 사람이고 저희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니까 짜더라고요 너무 짜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짠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거 먹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뢰이 이건 짠 게 맞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실은 세상은 저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 내가 왜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지? 꼭 이상한 데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이란 단어 미움은 세상의 영역이며 세상의 소유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사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면 세상은 이미 먼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한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먼저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나를 싫다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가 미움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과 같이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세상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고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그룹을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난주에 어떻게 봤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자녀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자녀이고 미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한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받은 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의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포함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받은 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를 얻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실 연결되는데 사랑치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읽은 본문의 제목이 사랑하면서 합시다입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그걸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본문을 한번 펴보시면 지난주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 이것을 제가 커버하지 않았는데 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인데 마귀의 자녀의 모습은 의롭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에 예로 든 것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가인을 예로 듭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인이 아베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베를 죽입니다 죽인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어렵게 살지도 못하고 악한 행동으로 아베를 죽인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처음이 언제일까 여러분 처음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태초가 생각나시죠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던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요한 1서에서 나오고 또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 태초는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창을 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로 갑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갖기 원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옛 개명입니다 사실은 새 개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개명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개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형 동생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속한 자였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악을 품고 가인을 죽이는 것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이 만약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단어를 쓰고 있죠 살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요한일서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번 기회에 사실 여러분 오장 정말 많지 않아요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책들은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세요 제가 요한일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느낌이 뭐냐면 야구보사랑 많이 비슷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좀 보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좀 우울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더 하나가서 뭐냐면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되면은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미움은 믿는 사람들의 소유도 영역도 아닙니다 미움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없으면은 야구보와 같이 사도의 왕도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삶의 모습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네가 살인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보여 봐라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산상수원에 나와 있는 말씀 스크린에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그 행동 자체를 넘어서 살인을 불러 일으키는 분노와 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내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세번역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걸 번역해놨냐면 라가는 그 당시에 욕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얼간이 얼간이라는 의미는 제가 그래서 얼간이라는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 한국말로 얼간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댐댐이가 변변하지 못하고 덜 된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쪼다 뭐 그런 라가 쪼다 그런 의미 같아요 저런 얼간이 같은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10개명의 여섯 번째 개명입니다 기억나시죠? 6개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풀이하시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누구를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명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현과 바리세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경을 보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 바보 같은 사람 얼간이 그렇게 되면 그 동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 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마음이 안 든다고 하여서 내가 그 입을 가지고 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 분을 내거나 얼간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모습은 살인한 모습이고 살인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저 미련한 놈 라가 얼간이 여러분 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지는 게 뭐냐면 말로 죄 지어요 생각도 죄 지지만 나갔을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참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많이 잘 좀 많이 정화되어야겠다는 것 무심코 던지는 말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갖고 있는 형제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궁극한 형제를 보았을 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 가서 따뜻하게 하라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주린 자에게 가서 배불리 먹으라 말은 다 할 수 있겠죠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정말 도전의 말씀은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안과 실천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된 사랑입니다 체면치레가 아닌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한 번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힘에 붙일 만큼 힘든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희생과 수고가 따른 사랑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안 찔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랑구식으로 할 수 있을까 교회가 고심하는 부분이죠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깨우쳐주는 정말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말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하고 4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끝에 가서 달라져요 내용은 제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말씀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신 비유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가 왼쪽에는 염수의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굶을 때 너희가 다 나를 위해서 주웠다 했을 때 양쪽에 양물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40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수가 똑같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지 않았다 했더니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했지요 했더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여러분 이 모습이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계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제자들의 삶은 사도들의 삶은 정말로 진정으로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경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런데 45절에게 보고 되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willingly 원하는 분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왜 팔았냐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 다 재산 팔아서 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리는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저희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의인의 의인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줘라 함께 아파하고 힘을 주어라입니다 그랬을 때의 사등진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들이 함께 나누었을 때 결과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높임받은 거 아니었어요 높임받기 위해서 잘못 생각한 사람의 말로의 경우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나이는 이 사등진의 모습은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니라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얻는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좋은 열매가 저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얻는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 교회에 가장 좋지 않은 거짓 교사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었어요 몸과 혼을 나누어서 말하고 그래서 죄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주장했던 우리만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신령한 영적 지식입니다 이걸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알려주겠다 요새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와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요한은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획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 가운데 사랑하는 참된 신앙 참된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삶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야구부가 똑같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믿음 아닌가 정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랑을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너희 가운데 확신이 있을 것이다 아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 제 대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성경을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내용만을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그 내용을 알아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거기서 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다 우리가 어울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 발을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에 따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확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베네핏이에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형제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창문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을 때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불을 짓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럼 혹시 이 내용의 구절과 같이 내가 아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면 형제와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모 5장에 보게 되면 23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형제의 관계에서 화목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과하고 울부 때를 써도 형제의 관계가 자매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구를 미화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에 착망할 것이 없을 때 와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들은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그냥 와서 부르짖으면 그런데 요한일세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은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된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내 자녀로 내 아들, 딸들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사랑을 했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강구하게 되고 더 나가게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품을 베푸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한 가지 이해하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제가 동영상을 몇 주 전에 우리 딸이 보여줘서 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여자만은 갖는 고통 해산의 고통 아기 낳는 고통은 남자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 알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남자 네 명한테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체험하게 하는 동영상이에요 여기다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요 강도를 높여가는데 제가 봤는데 이런 등치의 남자들이 좀 올리니까 정말 다 소리를 꽤 기 싫어하면서 그만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여자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남자 네 명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저 엄마들 우리 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저렇게 아픔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기에는 쉬운 거 같아 이처럼 사랑하는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 주위엔 형제냐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하신 공동체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